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다, 내 종목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진짜 쉬운 진단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에코브로 비엠이요. 에코프로 비엠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7만 2천원에 10%요. 27만 2천원에 10% 비중이시군요. 네. 예 매수를 하신 이후에 물려 계시다가. 네 오늘 상처 갖고 좀 플러스가 됐죠. 그러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절묘하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익 나셨고요. 10% 비중 들어가셨고 오늘 종가가 29만 9천원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님 한자릿수 때 수익이신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네. 추가 상승 여력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실까요? 상관없어요. 1년이든. 네. 1년이든 얼마든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종민 소장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 기간을 생각하시는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이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9만 9천원 딱 언저리 해서 30만원 아래 내려왔는데 사실 저는 이 숏 커버링에 따른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는 기존에 좀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팡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결국 지금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는데 일단 지금 내일장의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틀 동안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상승한다 하면 일단은 35만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 가능성은 당분간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형태가 2차전지 쪽에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된다면은 오히려 좋은 이슈보다는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도 좀 원인이 되고 있고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원인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 앞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수급적인 형태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5만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40만원대까지 최종 목표가를 먼저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공매도 금지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좀 어느 정도의 외국인 이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35만원대 1차 구간을 잡으시고 40만원대 일단 최종 목표가로 잡으신 다음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지금 매수왔던 가격보다도 한 25만원대까지 만약에 또 조정이 오면 그때 또 재차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내일 한 35만원 이상 돌파하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40만원까지 일단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가격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무작정 가져가기보다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기 이전에 단기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이 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 재매수하는 전략을 꼽아 드렸거든요. 어떠신가요? 네네 잘 들었어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BM입니다. 수급 분석이 나갔고요. 지금 외국인 쪽의 비중이 7.58%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랠리에 2차 전지주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주가 에코프로BM 1차 35만원, 2차 40만원 제시했고요. 외국인 수급 이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 매수 가격은 25만원 선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코인대마왕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맥 6,300원의 10% 비중 갖고 있어요. 전고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들 파티인데 저만 소외되었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스맥의 주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맥 오늘 종가가 4,000원을 기록하면서 1%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쭉 하락했다가 그래도 바닥 잡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손실 줄이셨지만 그래도 손실 폭이 꽤나 나오십니다. 스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지금 너무 높은 구간에 잡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시면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자리가 좀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기다리시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이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셨는데 그 종목이 만약에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수익 구간이 생기셨다 하면 그 수익만큼의 차익을 가지고 이 스맥에 대해서 좀 일부 비중을 계속 좀 줄여가는 역할을 통해서 손절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일부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 좀 이걸 통해서 스맥을 좀 손절을 하는 방식을 좀 채택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네. 여타 종목이 수익 났을 때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손절 처리를 해나가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일 비중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잘못했다가는 아래쪽에 좀 3천 원까지도 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10% 그대로 비중을 가져가시기 보다는 5%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일부 낮추는데 그렇게 해서 낮춰봤자 5,500원 정도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낮춰놓으면 5,500원까지는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에 따라 지금 스맥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7일 때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좀 남아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T로보틱스처럼 상승 동력을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로는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나셨을 때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그만큼 스맥에 대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첫 번째 그게 아니고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나머지 시드먼이나 이런 거 다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5%만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5,500원대 되시면 그때는 좀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업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전통적인 제조 쪽도 있기는 하지만 로봇과 자동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은 사실상 MCT라고 하고 CNC 선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MCT와 CNC 선반은 사실 공작 기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뛰어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과 자동화 쪽에 대해서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고 ICT 사업 쪽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절을 하시게 된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아니면은 난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어라고 한다면은 ICT와 로봇 산업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5,500원까지 가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가격이 얼마 선이 될까요? 어 지금 그 6,300원대에서 4,000원 정도 되면은 대략 한 5%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한 5,500원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에서 5% 비중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서 5,500원대 되실 것 같아가지고 5,500원대 이상 올라오면 그때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 가격 4,000원에 가능하군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맥입니다. 스맥은 공작 기계의 주인데요. 이게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또 재건주까지 걸쳐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스맥의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만 11월 17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서 한 차례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타 종목이 수익이 나셨다면 이 종목을 손절처리 해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여타 종목의 수익분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 가격 4,000원 선에서 5% 비중만 늘리시고 목표 주가는 5,500원 선에서 전략 매도 의견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에 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널에 또 저희 채팅창에 오셔서 직접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오늘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셀트비온 헬스케어요. 네, 매수과 비중 얼마십니까? 7만 4,300원에 비중은 20%예요. 네, 7만 4,300원에 20% 있으시고요. 네. 네, 오늘 종가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7만 1,200원 기록했습니다. 한 자릿수 손실이신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제가 목표가가 한 1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면서 10만 원 선까지의 여정 보여줄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0만 원까지보다도 합병 기회를 좀 체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합병 기일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12월 28일까지 만약에 그 전까지 10만 원에 도달을 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합병 기일 이슈 이후로 지금 모멘텀을 잡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병 기일까지 흘러가는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대까지 12월 초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1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한 12월 25일까지 상승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10만 원 이상을 한다면 그때는 마무리를 좀 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른 이슈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약을 찍어낸다 하면 그거 갖다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 그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적인 부분들이나 매출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뛰어나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서정진 회장이 3월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합병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요 이슈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12월 28일 기점으로 마무리가 된다 하면 그때는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 흐름이 8만원에서 9만원 올라갔는데 12월 28일 기점으로 그 부부에 대해서 10만원을 터치를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를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해. 그러면 좀 안전하게 가져가겠어 하면 8만 5천원에서 9만원대 정도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매도. 그게 아니라 빠르게 10만원 이상 도달을 했을 때는 그때는 10만원 됐을 때 비중을 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하거나 그런 구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나 이런 이슈들을 부각받아서 세틀이나 헬스케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구간 8만 5천원에서 9만원까지는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 하셔도요 절대 지금 동일 비중으로 똑같이 가시게 되면 비중이 너무 커지시니까 하신다 하면 10% 내지 5%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0%로 비중을 또 늘려갔습니다. 늘려가셨을 때는 8만 5천원대나 그 구간까지 보지 마시고 8만 2, 3천원 됐을 때 그때는 좀 그만큼의 물량을 비중을 좀 털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8만 5천원에서 9만원 올라갔을 때 또 비중을 반 정도 덜어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리스크 관리차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한 분량은 1차 목표가보다 좀 아래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람을 탔기 때문에 수익 보실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보면서 전략이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와 함께 합병 기일 앞두고 있습니다. 합병 기일 12월 28일인데요. 이때까지의 주가 상승 시도할 가능성 내다보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8만 5천원에서 9만원, 2차 10만원 제시했는데요. 추가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5에서 10% 추가 가능하고 이 분량은 8만 2천원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보다도 합병 이슈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오로라님이시고요. 하나기술을 8만 6천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하나기술 오늘 13% 넘게 급등하면서 8만 1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아직은 손실이신데 역시 손실을 줄이셔서 한자릿수 때 마이너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계속 가져가셔야죠. 지금 2차전지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셨던 구간이 매물을 좀 소화해 나가셔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하셨던 그 구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 9만 원대 정도 된다 하면 차익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나 최근에 조정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결국은 2차전지 쪽에 굉장히 많은 가슴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버텨셨던 분들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이슈메이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지금 매수하셨던 구간보다 상단에 9만 원 정도 되시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난 그게 아니야. 그래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어. 그러면 10만 원대를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구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계속 좀 불을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대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손절가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손절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더 상승에 기대감을 가져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에 따라서 주도하는 업종 배터리가 될 가능성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나기술 보유 의견 나갔고요. 목표주가 9만 원선 1차, 2차는 10만 원선 제시하면서 이 배터리 장비주 보유 의견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000원에 20%요. 8,000원에 20% 비중 있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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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4거래일제 상승,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제 들어왔습니다. 오늘장은 8% 넘게 크게 상승해서 7,580원 선인데요. 시청자님. 네. 약간 손실이신데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이게 거기까지 올라올까요? 매수가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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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 수익 가능할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8월부터 좀 조정을 받았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부각받았을 때는 재차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네움시티와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생각을 넓게 가져가 보자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빈살만이 기존에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했지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러면 같은 중동 국가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 재무장관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회담을 좀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 개최를 했다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경제사전단도 최근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접점을 봤을 때는 빈살만은 지지는 팔레스타인을 지지는 하지만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우디 쪽에서는 엑스포를 지금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부산 우리나라 부산과 지금 사우디가 지금 맞붙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빈살만 사우디 쪽에서는 네움시티에 대해서 확장을 키워나가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월드컵도 유치를 하겠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움시티에 따른 이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제거에 따른 이슈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HDD 현대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올까요?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제가 첫 번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9,500원대 되면 비중을 좀 반 정도 덜어내시고 11,000원대 되시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사실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9,500원은 1차 목표가 나머지는 11,000원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을 만약에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6,500원대 아랫대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하시는데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전량 손절보다는 비중을 10%만 줄이시고 추후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6,500원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재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길 바라고요. 거기까지 내려가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추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그때는 이제 다시 또 문의를 주셔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니까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매수하지 말고 6,500원 됐을 때 매수하란 말씀이시죠? 6,500원을 이탈했을 때 비중을 10% 줄여주시고요. 이건 손절가로 나간 거고요. 재매수 가격은 이때 이 가격이 이탈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문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9,500원이 나갔고요. 네, 네. 어느 가격이 더 가까운지 더 빠르게 갈지는 이슈에 따라서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오늘 나온 이슈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는 중간 지수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건설 기계 업계 세계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했다고 해서 태양광으로 이런 건설 기계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 시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재차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500원 선 1차 목표 주가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2차는 11,000원 선에서 전략 매도 의견 손절가는 6,500원 이탈 시 비중 10%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 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오늘 생각보다 글은 좀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절파고TV님께서 또 오랜만에 또 글을 남겨주신 것 같고 하은님께서 ENF 테크놀로지 궁금하다고 IT주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강병옥님, 미래짱님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요. 안나님께서 인사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네, 계속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2파워 올려주신 분께서 강병옥님이시고요. 오늘 배터리주 위주로 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IT, 원자력,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까지 글에 올라옵니다. 다음 시청자 분은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롯데에너지 몰트리얼즈.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만 6천원에 15%요. 4만 2천원에? 15% 15% 15% 비중 있으시고요. 네. 네, 오늘 11% 가까이 올라서 수익 나셨습니다. 4만 4천 9백원 종가인데요. 네. 네, 어떤 부분 알려드릴까요? 목표가를 얼마나 1차로 정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거 꽤 오래됐어요. 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고 이제 수익이 나시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잘 세워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을 일단 내셨기 때문에 잘 매도하셔서 수익을 확정하셔야 되는데 어느 선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그래도 또 좀 너프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연말까지 봤을 때는 한 8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출은 계속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적인 부분들은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동박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이슈보다는 2차전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매도 금지에 따른 영향이 수급 현상을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랠리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4만 4,900원이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봤을 때는 그냥 그래도 4만 8천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5만 1천원대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일단 먼저 5만 3천원까지는 접근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차이 시련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만 1천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1차 목표가를 한 4만 8천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 구간에서 막 하락을 하게 된다 하면 3만 5천원대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추세나 흐름이나 이슈를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4만 8천원은 1차 목표로 두시고 5만 1천원대까지 최종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이나 실적에서도 사실 그동안 이번에 공매도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배터리 주들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도 소재 주들 위주로 있었고요. 그래서 4분기도 사실 좀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네,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자동차는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는 전년 대비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지금 동박이든 모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 그런데 지금은 좋은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수급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또 이제 나중에 또 내려오면 그때 또 사시면 되니까 일단은 먼저 이러한 타이밍에서 랠리를 가져갔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고 수익 챙겨가고 잡아두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는 기억을 해놨다가 또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은 흐름들을 내년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확실히 부담은 덜었고요. 가격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이 종목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으로 분석이 되기도 했었죠. 지난 1일, 이달 1일 기준입니다. 3.88%까지 공매도 잔고 비중이 올라갔었던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동박주고요. 업황에서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쇼커버링 기대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 주가 4만 8천원, 2차 5만 1천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5천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강병옥님이시고요. G2파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만 80원의 10% 비중 있으시다고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3.61%가 상승했습니다. 8,03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G2파워 전략 알아볼까요? 일단 지금 좀 애매한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원전에 따른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태양광 쪽에도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좀 애매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위주로 좀 받게 된다 하면 G2파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원전했다는 기대감이 있다 한다면 저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길게 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테마로 해서 어느 모멘텀을 통해서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G2파워에 대해서 가격대가 1만 8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좀 주가가 잘 버텨주고 흐름만 잘 유지가 된다 한다면 좀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만 잘 유지를 해주고 한 2주, 3주 정도만 유지만 잘 해준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일부 좀 상승을 했을 때 털고 다른 종모로 좀 교체를 하겠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9,000원, 500원대 정도 되시면 지금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9,300원대나 200원대 되시면 그때는 매도를 좀 통해서 손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저는 좀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7,000원에서 8,000원대만 잘 유지를 해주는 흐름들만 잡아가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게 된다 하면 못해도 한 9,000원 아랫대 언덕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흐름을 봤을 때 9,000원 한 2,300원대 전량 털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흐름들을 현 구간에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상승 흐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포착을 하기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한 2주, 3주간 잘 버텨준다 하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9,300원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 그런다 하면 일시적으로 9,300원대 슈팅이 나와준다 하면 그때는 차이씨랑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을 해야 된다 하면 6,800원대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G2 파워 원전과 태양광의 모멘텀을 받는 종목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섹터로 분류를 하면서 G2 파워 원은 일단 2, 3주 동안 7,000원에서 8,000원 선의 지지력을 보시고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9,300원 선에서 슈팅이 나온다면 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800원 선 이탈했을 때 손절 의견이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목표 주가는 동일하게 9,300원 선에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포스코 그룹주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 얼마십니까? 8만 원에 20%요. 8만 원에 20%? 네. 네, 오늘 이 종목이 21%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6만 5,200원 기록했네요.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고 지금 20% 이상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흐름들을 좀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공무에도 금지에 따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좀 보시면 심한 것보다도 그 영향력을 통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 한 2조원 가량 정도 그리고 지금 공무에도 잔고 금액이 사실 8월 3일 때 당시 때 8월 3일 때 등시 때 잠시만요. 좀 파악을 해보면 8월 3일 때 당시 때 3,700억 정도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공무에도가 300억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공무에도에 대한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8만 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 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매수가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매수가보다 좀 더 상방을 잡는다 하면 팔만 한 2,500원대 되면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번 주 초중반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라는 평가인데요. 목표 주가 8만 원 돌파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하거나 8만 2,500원 선까지 내다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미래짱님 오셨는데요. 애경산업 2만 6,540원의 10% 비중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실적, 영업이익도 양호한데 추가 매수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언제쯤 괜찮을까요? 질문을 주셨고요. 애경산업은 오늘 장과는 다르게 반대로 5%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만 1,550원 선 기록했는데요. 애경산업 전략 알아볼까요? 일단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실 때는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애경산업에 대해서 저도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보다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분기로 계속 확대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기 시점을 봤을 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에 대해서는 워낙 이슈가 애경산업에 대해서 실적은 좋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 한다면 2만 원대 아랫대 그러니까 한 19,500원대나 2만 원대 아랫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주가만 잘 버텨준다 한다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추가 가능성, 하락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2만 원에서 19,500원대 사이 때 주가가 잘 버텨주는지 그때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경산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아니라 아무리 퍼시픽이든 LG생활건강이든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애경산업의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중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국 쪽의 판매 매진을 굉장히 확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마존 재팬이든 미국이든 그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만 원대나 19,500원대 주가만 잘 버텨준다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2만 5천 원대 되면 그때는 전략 매도 처리를 좀 하시고요. 박스권의 형태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을 만약에 하셔야 되는 구간이 온다면 오히려 18,450원대 내려오면 그때는 전량 손절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만 2만 원에서 19,500원대만 잘 버텨주고 흘러만 가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거를 내년까지도 지켜보시게 된다면 2만 5천 원대도 보고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2만 원에서 19,500원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 고려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트레이딩 전략이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 전략 매도 의견 그리고 손절가는 1만 8,450원 선 제시했습니다. 해외 진출 상황들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애경산업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서원희님께서 한화에로스페이스 보유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11만 4,153원의 8% 비중 갖고 계시고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한화에로스페이스 오늘장 1.42%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2만 1,7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한화에로스페이스 주가가 4거래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략 주시죠. 사실 4분기 때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LIG, NX1 등 방산 업체들에 따라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는데 여태까지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 굉장히 좀 올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포인트가 많이 됐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한화에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화에로스페이스에 최근에 기관 동향이든 외국인 숙매수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영국에 따른 기업에 대해서 UAE에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저는 영국 경제사절단에 따른 이슈도 좀 주목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는 영국 경제사절단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양자 암호도 기술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지금 영국에서는 MFP 사업이라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기를 좀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쪽에 지금 법인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또 팀 썬더를 결성을 했습니다. 팀 썬더를 결성을 하면서 영국의 MFP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13만 원대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14만 원대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두 차례 나눠서 매도를 할 수 있고요. 손절가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네, 손절가는 지금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국행 경제 사절단 11월 중순 이슈에 따라서 방산이 또 한 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1차 13만 원, 2차 14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 마무리하고요.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그러신가요? 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지수 모두는 제가 보기에는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나는 안전한 종목들이나 안전한 구성을 좀 통해서 원하신다 하면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 위조로 많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코스피 PBR이 최근에 0.8이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0.8 맞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맞는데 3년치 코스피에 대한 PBR을 보자면 0.92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얘기로는.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매력도가 그렇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전지에 대한 종목을 좀 편성을 하신다, 새롭게 접근을 하신다 하면 코스피 위주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위주의 기업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나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만 일단 즉 840선은 내일은 돌파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880선까지도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때가 저는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80선까지는 좀 열려져 있다. 다만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이 지금 코스닥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 섹터들이 약간 좀 불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 지수에 동착을 했을 때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은 역시나 2차전지의 강세가 계속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거래 이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급상승을 하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긴 해도 좀 뭐라 하긴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러한 수급 현상이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 섹터에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섹터를 잘 좀 선별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2차전지에 대해서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덩달아 로봇주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T로보틱스든 이쪽에 좀 많이 수급 현상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두 기업은 계속 보실 필요는 있을, 두 기업보다도 이 두 섹터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AI 쪽이나 IT 쪽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외에 그래도 나는 좀 2차전지가 부담스럽다 하면 반도체의 주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하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이 좀 더 다소 둔화됐을 때는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양쪽에 다 둘 다 수혜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도 내년까지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어서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통신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의 얘기인데 정부에서도 그 5G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6G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 그러니까 12월달 정도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내년부터 25년까지 6G에 대해서 한 4천억 정도 R&D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쪽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심지어는 양자 암모든 보안 쪽이든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확대되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6G도 앞으로 좀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 내년에도 초반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종목이 6개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4개가 바로 2차전지 관련주 대형주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금양,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었고요. 또 신고가 나온 IT주,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테크윙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 종목들 어떻게 또 내일 움직일지 관련 섹터에 대해서 관심 이야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주식시장 불타올랐습니다. 내일장 마무리하고 나서는 또 어떤 대응 절약 필요할지 저희 진짜 쉬운 진단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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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